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 입니다 오늘 1월 9일 4 아침부터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4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드릴 ls 버트 리얼즈 4 ls 버트 리얼즈 보니까 깊은 내 빡침이 느껴집니다 아 4 지금 현재 금액 4만 5천 6백원 지금 거래되고 있고 지금 5% 정도 하락된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 오늘 4 이렇게 조금 내렸다가 최오 장에 말아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4 전의 딜입니다 4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오후 장에 내 올라갑니다 상승 가요 4 주내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우회 상단에 있는 구독과 내 좋아요 4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한가 갑니다 내 상승해요 4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4 꼭 눌러주세요 4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 우리의 10만 멀티 리얼즈 4 보시면 12월 12일 내 최저 19,900원을 찍고 4 지금 우리 5만 1,500원 까지 올라갔었다라는 부분 12월 20일 날 4 지금 보시면 내 엘리언트 파동 4 미친 듯이 4 미친 듯이 아니고 뭐 이렇게 파동 일으키면서 지금 상승 패턴과 지금 하락 부분 나오고 있지만 왜 빠지고 있다 누룸 4 투자 경고 4 해제 내고 나서 이렇게 내린다 라고 보는거는 이제 누룸 4 개인 투자자 분들 4 일명 개미 털기 라고 하죠 개미 털기 와 4 겁주기 4 4 이번주 금요일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와요 4 보호 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내 이렇게 겁을 주는 거에요 보호 예수 물량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아 주가 하락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주가 하락 하는거 맞습니다 4 이때 주가 하락할 때 우리의 세력 형들 어떻게 하겠어요 4 개인 투자자 분들 더 털어요 신나게 털고 지들 4 지들은 저가의 매수한다 4 지들은 저가의 매수를 해서 4 저가 매수 후 4 상승 4 상승 패턴 올린다 4 주가 올린다 4 지네비가 늘상 방송에서 말씀 드리자나요 ls 머트 리얼즈 내 10만 멀트 리얼즈라고 말씀 드리자나요 네 1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네 우리 ls 머트 리얼즈의 큰 재료가 뭐에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차세대 2차 전지 관련된 UC 울트라 커피 시스터 네 요거 관련된 대장주 누구 ls 머트 리얼즈라고요 네 주가 지금 빠지면 아이 추매해서 네 주식 모아가요 그리고 주네비가 네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 드리잖아요 요청해요 매수 타점 잡아달라고 이분 12월 27일날 주네비에게 네 매수 타점 잡아달라고 문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이렇게 주네비에게 요청하면 주네비가 네 매수 타점 잡아 드립니다 네 이분 4만 천원 밑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분 수익 얼마 보고 있습니까 네 돈 벌어 가시려면 수익 보시려면 네 주네비에게 요청해요 돈 벌어 가고 싶으시면 위에 상단에 있는 주네비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숫자 1번 보내세요 10만원 간다는 의미에서 네 숫자 1번입니다 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세요 이분처럼 주네비가 매수 타점 보내드립니다 네 돈 벌기 싫으면 안 보내도 되는데 매수 타점도 못 잡으면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네 요 전체적인 차트 네 보여드렸지만 네 하락하고 다시 상승 패턴 나온다 바닥 구간 다져서 올라간다라는 부분 우리 제일 큰 고비는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보호의 숫 물량 나와도 우리의 10만 멀티리얼즈 네 올라간다 네 실질적인 상승 구간은 네 4만원 구간 네 4만원 구간 상승까지 내려오고 네 반등에서 올라간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ls 멀티리얼즈 네 이렇게 힘이 없진 않아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탄력 받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바닥 한번 신나게 한번 털고 내려갔겠죠 하지만 우리 10만 멀티리얼즈 네 ls 멀티리얼즈 네 바닥 구간 네 한번 다지고 상승 패턴 이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주네비가 잡아준다고 전문가 네 정보가 있는 주네비가 네 타점 잡아주겠다 네 잡아주니까 요청하라고 주네비에게 네 주네비 번호 위에 있잖아요 네 요청해요 숫자 1번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네 대응 없이 내린다고 해서 아 털리네 매도하지 마요 네 우리 이상 없이 10만 멀티리얼즈 올라갑니다 네 주네비 네이버 화면 켰구요 네 네 보시면 우리의 10만 멀티리얼즈 시총 얼마 네 3조 6천 아니 647억 원 코스닥 12위 네 우리 10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락은 네 의도적인 당연히 하락했다 올라간다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우리 기관 형들 왜 들어왔겠습니까 기관 형님들 ls 머트리얼즈 10만 멀티리얼즈 올라가는 거 알고 재료 또 탄탄하고 세계 넘버원 세계 1위라는 울트라 캐퍼시스터 네 대장주이기 때문에 올해 24년도는 네 미친 ls 멀티리얼즈 10만 멀티리얼즈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 형님들도 들어와져 있고 외국인 형님들도 이렇게 꾸준히 매집하면서 네 매도 이렇게 쳤지만 이거 의도적으로 매도한 거예요 나 저점에서 매수할 거야 라는 시그널 네 우리 주주님들 네 ls 머트리얼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10만 멀티리얼즈 이거 거짓말 같아요 아닙니다 10만 멀티리얼즈 네 10만원 간다고 주내비가 길 안내 해준다고 10만원 가는 길을 수익으로 가는 길 매수 타점 잡아준다고 했어 안했어 했다니까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4903 4619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준다고 주내비가 자 우리 10만 멀티리얼즈 네 10만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ls 전선 울트라 캐퍼시스터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눈독 네 ls 멀티리얼즈 얘기하는 거예요 네 ls 전선 네 요거 기사 보시면 언제나 기사 22년 12월 20일날 난 기사에요 울트라 캐퍼시스터 누가 만드는데 10만 멀티리얼즈가 만들잖아요 네 울트라 캐퍼시스터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한다 그래서 bmw와 지금 테스트 중이고 공급기약 맺는다 라고 했잖아요 아 답답하네 지금 하락은 당연한 거다 네 높이 뛰어가기 높이 올라가기 위한 네 디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봐요 ls 멀티리얼즈의 uc도 충반전 시간도 현재 주로 사용되는 납축전지의 10분의 1 정도 불가하다 네 또는 uc 충반전 횟수도 납축전지 대비 1000배 이상 많다 라고 되어있어요 네 힘드 더 세요 오래가요 네 울트라 캐퍼시스터 네 uc 대장주 대장주 세계 1위 네 맞아요 ls 멀티리얼즈 그래서 벤츠나 네 bmw 네 테슬라에서도 네 지금 관심을 갖고 네 지금 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ls 멀티리얼즈 네 대박입니다 24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s 멀티리얼즈 네 대장으로 올라가는 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세계에서 러블콜 보냅니다 요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지 울트라 캐퍼퍼시스터 선독이업 ls 멀티리얼즈 이거 23년도 10월달에 난 기사에요 이렇게 차세대 네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캐퍼시스터 전문기업 ls 멀티리얼즈 네 봐요 네 요 관련된 자료 네 준비했다 네 주네비가 준비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봐요 주네비가 24년도 ls 멀티리얼즈 대응전략 자료 bmw uc 울트라 캐퍼시스터 공급계와 관련된 자료 네 준비해 놨습니다 봐요 두 개나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받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용 없이 주네비가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네비가 어렵게 정보 얻어와서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는 거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신문 기사 관련된 요런 내용 자료 안에 다 주네비가 넣어놨어요 네 10만 멀티리얼즈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산업력 배터리 공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져 있어요 네 18조 슈퍼퍼시스터 시장 위한 국내 지원 시급하다 맞아요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8조 시장이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18조 어마무시한 시장에 세계 넘버원 글로벌 기업 LS 모티리얼즈 10만 멀티리얼즈에서 이렇게 슈퍼퍼퍼시스터 시장 선도에서 나간다라는 부분 요 관련된 내용도 자료 안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주네비가 넣어놨습니다 네 요거 풍력 발전기라던가 네 이런 무정전 전업 공급 장치에다도 들어가요 어 네 전기차 관련주 봄날 햇살 네 봐요 LS 모티리얼즈드 간단한 얘기 네 지금 이런 의도적인 나쁜 기사는 뭐다 나쁜 기사 나오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개인 투자분들에게 겁주기 위한 뭐 어떤 걸 유도한다 투매 유도한다 네 투매 유도한다고 왜냐하면 개인 털고 가지 개인 데리고 가는 거 봤어요 세력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세력 애들에게 대응해서 에코프로 애들처럼 세력 공매도에 대응해서 나가자고 그러니까 매도하지마 매도 금지라고 그 단타 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단타도 치지 말라고 그냥 보유하라고 추매해 추매해 보유해서 나가면 된다고요 답답하게 단타 치지 마요 제발 좀 누가 단타 치라고 했어 단타 치지 마요 반역이야 반역 아니 10만원 먹을 거 5천원 수익 봤다고 좋아하는 그런 단타 놈들은 반역자야 반역자 총살 서울에 보면 안 봤어 반역자들이야 봐요 우리 LS 모티리얼즈 10만 멀티얼즈로 간다고 이렇게 기사에도 낫잖아요 답답하게 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LS 멀티얼즈 10만 멀티얼즈 풍력 개발 관련해서도 네 미국에서 네 관심 갖고 있고 공급 계약 맺으려고 해요 전기차만 들어가느냐 아니라니까 답답하게 주식하지 마요 주네비가 이렇게 자료 준비해놨고 네 무조건 자료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돈 벌려면 이 자료 받아가야지 주네비가 미쳤다고 이런 자료 만들어 놨겠습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자료 받아가시고 네 위에 상단에 있는 주네비 번호 있어요 없어요 네 위에 상단에 있는 주네비 번호 010 4903 4619 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 보낸다 돈 벌고 싶으면 문자 보내시라고 네 010 4903 4619 번 네 숫자 1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네 대응 전략 자료 매수매도 타점 잡아준다 네 그 다음에 BMW와 울트라 커피시스터 네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가서 세력과 기관 애들에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발 단타 금지 네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숫자 1번과 종목명 예를 들어서 LS다라고 보내주시면 네 주네비가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방 무료 입장 해주세요 네 요거 주네비가 운영하는 텔레방이 있습니다 네 이방 와서 많은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네 소통하면서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텔레방도 네 주네비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그 다음에 어 다른 종목들 네 브리핑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실시간으로 네 텔레방 통해서 네 매수과 매도과 네 이렇게 타점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네비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보시면 010-4903-4619번 네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텔레방 입장 그 다음에 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네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 잡아준다고 봐요 거짓말 같아요 봐요 보시면 12월 28일날 주네비가 잡으라 했죠 12월 10일날 어디갔노 12월 28일날 보시면 어디갔노 시세 12월 28일날 12월 28일 정확하게 잡아줬어요 매수 탔죠 보이시죠 4만 7백원 저가 4만 7백원 나왔습니다 4만 1천원 밑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분 지금도 수익중이에요 4만 1천원 밑으로 잡으신 분 지금 얼마 수익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네비에게 문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셔야지 돈 버시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네비에게 문자 보내주고 있어요 어저께 주네비에게 방송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네비 어저께 천명이 넘어가는 네 많은 분들이 주네비가 방송한 LS 머티리얼주 뭐 두산 로보틱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료 달라고 문자 보내어요 안 보내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네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분들처럼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게 혼자 주식하지 마세요 010-4903-4619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네비가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도 네 이렇게 드려요 네 한두 종목 드리지 않습니다 네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 돈 네 수익 네 내시라고 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주네비가 네 지금 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면 네 텔레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주네비와 함께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해봐요 네 물론 주네비가 신이 아니라서 100% 수익은 못 내드리고 네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단에 있는 주네비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숫자 1번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네 매수가 잡아주고 매도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 주네비에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레방 무조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각종 자료와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게 되면 여기 1월 8일날 네 장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주네비가 뭐라고 했어요 LS 멀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경고 딱지 뜨러 가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네 이렇게 공지도 드렸어요 네 LS 멀티리얼즈 경고 딱지 뗀다고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안해드리고 있어요 네 1월 8일날 이렇게 주네비가 경고 딱지 간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잖아요 네 봐요 1월 8일날 어제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주네비에게 꼭 요청해주시고 네 꼭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려요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눈 오는 화요일 우리 주주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절대 걱정하지 마시려는 부분 주네비가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10만 멀티리얼즈 꼭 10만원 가니까 보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주네비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